와 여기 옆에 들어왔는데 아니 얘가 저를 들고 계속 도는 줄 알았는데 저기 지금 초록색 의자는 원래 두 개 그런 건 아니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1초만 옆에서 와 여기 옆에 들어왔는데 아니 얘가 저를 들고 계속 도는 줄 알았는데 저기 지금 초록색 의자는 원래 이제 두 개 좀 전에 아 방금 했어 거기서 양준형이 김거랑 같이 아 방금 잡았고 나의 꿈을 탔고 사과수음 쉬는 거에 우분은 오마이갓 잡았고 나의 꿈을 탔고 사과수음 쉬는 거에 우분은 근데 이 영상보다 어떻게 고팔차 두 가지 많이 보여주게 돼요? 네 뭐 하다보니 아 물론 이제 더 컬을 내야 수 있도록 불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체력적으로는 이게 없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눈 한 방에 색달리기 보다 살이 보다 더 쉽게 목팔차 보다 줄 수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더 종이 컬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